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5학년도 6월 목표 확통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4개 숫자 1, 1, 2,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야,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이제 순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 2, 2, 3을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1, 1, 2개가 있으며 우리는 결국 이 총 나열하는 4개 수를 나눠 4팩토리아를 얼마나 나눠라? 2팩토리아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얼마를 4팩토리아를 얼마? 2팩토리아로 나눠라. 그러면 우리 분자가 얼마예요? 24가 되겠고요. 얼마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 얼마? 12.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